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 94년생의 개띠. 어떤 사회에 나가서 충분하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이는 공무원도 되어 있고 어떤이는 정말 자리를 못 잡는 격도 되어 있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들은 올해는 직장에 걱정은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을 못 가졌던 분들은 직장을 좀 가질 수 있는 운이 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일들이 좀 이루어지는 해 그리고 또 이성관에도 좀 좋은 만남들이 좀 이루어지고 성사 확률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분에게는 매우 좋다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에게는 작년과 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작년에 나 너무 힘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또 듣네. 그래도 올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좋았던 분들이라면 올 역시도 그대로 변동 없다면 똑같이 좋은 길로 갈 것이고요. 힘든 분들은 똑같이 좀 힘들게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새로운 일들을 벌리지 마시고 해왔던 일들 그대로 좀 가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서둘리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이 분에 있어서는 첫째 건강 조심 적신호죠. 칠십 년생 개띠는 나이를 이제 조금 뒤돌아 봐야 될 나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부터는 평생 안 가셨더라도 올부터는 병원 찾아가 가지고 검사 제대로 받으시고 몸에 호관화식은 다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말들을 분명하게 한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라는 소리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형제 간에 있어서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건강에 걱정 가정에 걱정. 몸이 건강해야 모든 걸 이룰 수 있으니 우선은 병원회를 자주 다녀란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걸 이룰 수 있으니까 모든 걸 좀 조심조심하면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2년생, 70년생들은 올해 매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조심하시고 욕심 갖지 마시고 건강 돌보시고 사랑과 만남의 마찰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분 약속의 이 Terry 나의ragen 어머니 영화 내게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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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영화 영화